음악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두 번째로 계약서에 맹시하지 아니한 재계약인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의 사용 여부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임차인이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임대인이 그냥 금액 내에 5%만 인상을 하고 재계약하겠다고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계약에 대해서는 합의 계약이 있고 묵시적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이 있고 이제 세 가지인데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만 올렸다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갱신이 끝나는 시점에도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을 하거나 실거주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말없이 넘어가 버리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6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2월 사이에 통보하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이제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라도 다시 이야기를 해야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 살려고 한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입자는 이사를 갔는데요. 이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또 다시 들여갔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해서 세를 놓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임차인이 이제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2200만 원 지급하라 이런 게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온다 하고 새로운 새로운 다른 사람한테 이 세를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또 그리고 내가 들어와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와 살았는데 7개월 정도 살다가 또 제3자한테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은지방법원 1심, 20인데요. 여기서 팔아버리니까 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5항은 임대를 한 경우를 명시한 것이지 매매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도 집을 팔아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대부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알아들어야 될 게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 있는 개월 수가 임차인 있는 집을 매수할 때는 만기일 6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매수인이 6개월 전에 이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끝나고 나 이 집에 들어와서 살 테니까 나가라고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게 서울중앙지법원의 2021년 판결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2021년 대부분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할 때는 만기일 6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기간을 6개월 정도 주라고 이야기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었는데 대부분 판례가 아까 6월에서부터 2월 사이 통보할 수 있다 하니까 즉 만기일 2개월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통보를 해야 된다.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개사에서 인지세 때문에 한 1년 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세는 계약을 할 때 인지를 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지세는 전해와 똑같이 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인지세 법정납부기간이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됨을 알린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대산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전매 분양의 경우 계약 시점이 아닌 등기 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또 한상 우리가 궁금해하고 지금 말이 많은 게 이 근리금 계약서는 행정사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남시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어난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됐나 하면 어린이집을 중계를 하는데 이 중계사가 컨설팅 계약을 작성을 해서 여기서 보면 이 어린이집을 인허가 문제까지 전부 다 하는 어떤 컨설팅 계약을 작성하고 서로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서 재판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근리금에 대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래서 벌금 100만 원에, 벌금 100만 원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선고 유예라는 것은 제가 좀 약하고 얼마 있으면 없어지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항소 중입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합동해서 지금 항소 중이고 있고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계사가 근리금 작성을 한다 못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으니까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어떻게 그 궤도를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상방 계약을 유도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워드로서 모든 그 집기 내지는 시설물 전부 다 타 치고 해서 서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할 때는 양사자가 상방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보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은 지금 확정이 아니고 현재 항소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굉장한 어떤. 세다고 보면은 저 행정사들이 뭐 난리 났죠. 그래서 뭐 선고가 별금 백만 원의 선고가 유예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자 확정할 때까지 지금 좀. 조심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생활 숙박시설에서 지금 이걸로 막 그 좀 몇 년 동안에 또 난리 났었죠. 그래서 지금 막 저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자 뭐 사람들이 그 펜션식으로 막 이용한다. 자 뭐 세컨 하우스를 이용한다 이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지금의 2021년 10월 14일부터 용도 변경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년 동안 유예래가 돼서 23년 10월 14일까지 해라 이래 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법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내년 1년 동안에 내년 24년 10월 14일까지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걸 안 하겠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용도 변경하는 거 하고 일단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기 어떤 또 우리가 매도를 했던 경우 같으면은 서로가 빨리 이 관계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생활 숙박시설 앞으로 계약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라 이제 이겐데. 자 이 사람이 5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다가 또 이사를 갔는데 5년 동안 무주택에서 그 집이 전세 사기로 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 보면은 낙찰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3년간 보유를 했음에 불구하고 아까 무주택 5년 낙찰을 받아서 3년 보유를 했는 3년하고 8년은 일단은 그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나 수도권에서는 3억 이하에 대해서 해당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생임대인이라고 있는데요. 상생임대인의 이거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서 6월 21일 부동산 대책 핵심인 상생임대인 제도로서 양도세 비과실을 위한 실거주요건 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신규 임차인이나 갱신 임차차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갭 투자를 해서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8천의 전세를 잇는 걸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현재 임차인은 지금 매도인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바로 끝나는 시점에 일단. 매수를 매수자가 이제 일단은 또 계약을 하고. 일 년 육 개월 즉. 십팔 개월 이상을. 지나고서 새로운 계약을. 5프로를 인상을 하고 2년을 계약했을 경우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상생임대인으로서 이제 착한 임대인이죠 그래서 이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해주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대상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이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만으로 대상으로 한다. 전세 만기는 12월 31일이 넘어도 계약 기간 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전세 승계 계표자는 임대 기간 18개월이 넘어야 요건이 되고 상생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직전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자 직전 계약이 이 매수자하고 이게 존재가 해야 되고 직전 계약은 임대인 본인과 맺은 계약만 해당되고 직전 계약하고 현 임차인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사가온 임대인의 동일해야 되고 직전 계약 인정을 받으려면은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18개월 이상이라야 한다. 그래서 아까 갭 투자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내하고 계약을 하고 최소한 18개월을 지나고 난 뒤에 다음에 5%를 인상을 하여 계약을 했을 경우 이게 상상 임대인 여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상 보증금 초과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상가 임대차 계약은 서울에는 일단 9억 이하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다. 그러면은 9억이 넘어설 경우는 초과된다. 자 그러면은 9억이라는 것은 환상 보증금 9억이기 때문에 보증금 1억에 월 800만 원이 9억입니다. 그죠? 이 9억에 이상이 되면은 9억이 초과가 되면은 이제 그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뭘 받느냐? 민법 적용을 받는다. 자 그러면 민법 제 639조항에 적용을 받아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상 보증금 9억 이상에 초과되는 상가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이 아무 말이 없고 넘어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랬다. 그죠? 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는 제 639조에 본다면은 전 임대차와 종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자 이래 되었을 경우는 제 635조에 의해서 해지 통보를 서로 할 수 있다. 앞에 먼저 말하면은 한상 보증금 초과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는다 그러면 1년씩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얼마든지 내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초과 9억 이상에서 환상 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 임대차 경우는 일단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635조 규정에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인법 미정용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점이 없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보가 하는데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만료가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환상 보증금 9억에서 초과가 되는 이런 상가 임대차인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안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임대인이 이유 없이 그냥 이런 만기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을 받으면은 1년씩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특히 환상 보증금 초과가 되는 이 상가 임대차의 경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가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가 1990년도 판례를 갖고 2019년도 대부분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원상 복구 문제에 대해서 1990년도의 판례에 갖고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요. 1990년도 판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그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 그수록 임차 받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떤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를 했는데 이 상가를 사용을 하면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이 장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지금 내가 들어와서 설치한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이걸 원상 복구를 하면 된다. 이게 1990년도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 판례가 커피 내리는 어떤 시설인데요. 이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이 시설을 갖고 또 플러스 내가 또 장비를 설치하고 해서 영업을 해서 그대로 다 사용을 하다가 종로가 된 경우에서는 그러면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해 있는 이 시설물을 인수를 해서 영업을 잘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계약을 할 때는 꼭 이걸 갖고 앞으로는 2019년도 이 판례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이 원상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짓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툼이 있을까 봐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말을 안 하고 넘어갔다가 어떤 몇 년 후에라도 이게 더 큰 어떤 다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거는 꼭 임대인 임차인에 대해서 묻고 이 원상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짓고 넘어가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직접 계약이 한데 저번에도 이제 말이 말씀을 제가 아니 강의를 했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에 보일 것 같으면은 여자분이 중개사입니다. 여자분이 중개사인데 우리 사무실에 이제 그 전세 의뢰가 들어옵니다. 우리 집 전세 좀 놔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좀 싸게 나왔는데 또 우리 집도 지금 중개사 집도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또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 마침 잘됐다 하여 이제 그 중개사의 남편 이름으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판이 벌어졌는데 1심에서는 500만 원 벌금 2심에서 250만 원 대부분에서 250만 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적 계약으로 이제 대부분의 250만 원 확정이 났는데 집적 계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집을 하나 팔아주세요. 집을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왔을 때 즉 다시 말하면은 중개 의뢰가 된 걸 우리 처자식 이름 본인 이름 뭐 중개 보존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집을 하나 팔아달라 했는데 왔는데 보니까 한 6, 7천만 원 이민 가는 집이라서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이걸 내 이름으로 처자식 이름으로 사면 안 된다. 이런 소리고 집을 하나 사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나가는 이걸 또 이야기해서 또 계약을 했다 팔았다. 이럴 경우를 안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정부에서 말하는 경우는 당신네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싼 걸 찍고 팔고 되팔고 어디에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지금 내가 집이 꼭 필요해서 이걸 전세를 얻었지만은 우회에서 볼 때는 집중 재판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보면 저렴하게 나온 걸 중개 의뢰된 저렴하게 나온 걸 남편의 이름으로 했다. 이래서 이거는 직접 계약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상가 내에 어떤 아파트 안에 대단지 안에 상가가 있는 경우 이거는 구분소유권 상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히 신규 오픈한 분들이 이걸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소유권 상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재작년 경우에 위례 신도시에서 상가 건물이 20층 정도가 있는 그 건물에서 임대차를 계약한 분들이 상담실로 많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한 결과 그때 저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가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 법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 상가, 집합건물 상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층의 아이템은 2층에는 이렇게 전부 다가 상가 규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의 큰 평수에서 처음에 분양을 할 때부터 101호, 102호, 103호로 계속 나눠지면서 이 1층에는 부동산을 6개만, 즉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6개만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중개사의 평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반으로 잘라서 또 다른 부동산에 임대를 놓게 되어 있는데 하니까 다른 어떤 나머지 다섯 군데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까지 갈 뻔했는데 이걸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본다 그러면 규약의 설정, 변경, 폐기 할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및 어결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101호에 지금 커피를 커피 전문점으로 한다고 볼 때 101호가 나가 있으면서 101호가 커피 전문점으로 하는데 이게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데 이제 여기에 또 우리 중개사가 들어와서 누가 다른 아이템을 갖고 식당을 한다. 다른 아이템을 갖고 비어있다고 해서 이걸 아무도 그냥 이걸 세일을 임차 계약을 했을 경우는 이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같은 아이템에 같이 이걸로 인수인계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아이템에 반대되는 다른 없는 아이템이 들어왔을 경우는 이거는 설정, 변기, 폐기 할 때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비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아파트의 상가로 구분 소유권 상가로 들어갈 때는 여기 이 상가의 규약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받으시고 1층에 101호에는 아이템이 뭐고 102호는 뭐고 103호는 뭐고 이걸 다 판단을 하셔서 그게 맞게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의 그런 공부를 하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집하,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상가 교육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소유권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여러 명 공동맹의로 되어 있을 경우는 이 물건을 어떻게 계약하느냐? 이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2분의 1하고 가반수 지분하고 이거는 어떻게 틀리느냐? 2분의 1은 5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반수 지분은 50.0001이라도 커야지만 이게 가반수 지분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3분의 2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이제 이 계약을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같이 꼭 와야 되느냐? 이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다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같은 게 전월세 같은 경우는 일단 가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1을 1을 가진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 이걸 이제 민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한 사람 3분의 1은 자기가 참여를 안 했지만은 이걸 나가라 소리 못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동맹의 여러 명일 때는 3분의 2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지금 네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몸 건강하시고 요즘에 지금 불경기지만은 힘을 용기를 내서 내년에 또 다시 우리 영업이 잘 될 때 또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